희종이 형이 그 족발 세리머니를 만들어줬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세리머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마음에 안 들고요 양희정 선수가 보고 있을 텐데 괜찮으신 거죠? 좀 희종이 형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왜 밀고 가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희종이 형이 또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일부러 세리머니 만들어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세리머니는 괜찮습니다 희종이 형 누가 형 시켜가지고